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이럴 수가! 네, 자,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혹시 준비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준비한 일을 못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좀 큰일 날 뻔했어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 볼 건데요. 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우리 영상을 보고 올까요? 형, 나 오늘 USB를 집에 놓고 와서 발표를 못할 뻔했어. 정말? 너무 곤란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해결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잘 해결해서 다행이네. 나도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미리 잘 준비해야겠다. 자, 여러분 잘 봤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이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승윤 씨가 발표를 못할 뻔했어요. 왜요? 어? 그거,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 뭐예요? USB. USB를 놓고 가서 발표를 못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나 오늘 USB를 집에 놓고 와서 발표를 못할 뻔했어. 정말? 너무 곤란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해결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잘 해결해서 다행이네. 나도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미리 잘 준비해야겠다. 자, 여러분 괜찮죠? 네, 승윤 씨는 왜 발표를 못할 뻔했어요? USB를 이렇게 집에 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네, 근처에 사는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해결하다. 단어 나왔지요? 네, 해결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승윤 씨처럼 어떤 물건을 놓고 와서 곤란한, 곤란하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곤란한 상황이 혹시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USB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발표를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USB에도 제 발표 PPT 넣어요. 그리고 이메일에도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친구는 이메일에만 발표하는 PPT 이렇게 넣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 이런 일을 꼭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네. 자, 오늘은 이제 어휘와 그리고 읽기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휘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이거 무슨 일이죠? 맞아요. 사고, 사고, 사고는 사고가 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요. 이런 일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큰일 이렇게 이야기도 선생님이 써봤어요. 큰일, 그리고 큰일이 나다. 그래서 아, 오마이갓 하는 큰일 이야기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괜찮죠? 큰일도 큰일이 나다 쓰는 거 알고 있죠? 좋아요. 자, 큰일은 어떤 큰일이 있을까요? 이거 큰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팡!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하고 차가 푹 이렇게 되는 것을 동사로 부딪히다. 이렇게 말해요. 부딪히다. 그래서 차가 서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다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로 푹 되는 이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큰일. 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가다가 푹 이렇게 된 거. 네, 동사로 쓰러지다. 쓰러지다. 동사가 우리 책에 나왔죠? 네, 쓰러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어, 알레르기. 맞아요. 꽃 많이 있어요. 꽃은 예쁘지만 꽃, 이거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으면 에취 하거나 아니면 많이 많이 이렇게 되는 거. 알레르기인데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거나 아니면 알레르기가 아주,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심하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알레르기도 사실 큰일이죠. 그렇죠? 선생님 친구는 햇빛, 햇빛 알레르기 있어서 밖에 나갈 때 진짜 옷을 많이, 여름에도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 우리 할아버지가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가게에 직원이 없는 가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블릿 PC에서 주문해요. 뭐, 키오스크 주문해요.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곤란하다.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음, 곤란해요.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큰일은 사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 다르니까 곤란한 일도 뭐 자기한테 큰일이 될 수 있고요. 뭐 사고가 나는 거? 제가 저한테 큰일 아니에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여기에 가지고 온 건 큰일 나다 로 말할 수 있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같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이렇게 곤란한 일이 있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해결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해결하다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과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김 선생님이에요. 커피 좋아해요. 하루에 커피를 하나, 둘, 셋, 넷, 네 잔을 마셔요. 많이 마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하나, 둘, 네 잔에서 두 잔으로 조금 마셔요. 줄이다 동사가 나와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줄이다, 중요한 동사.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커피를 줄여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을을 줄이다. 괜찮아요? 자, 또 선생님 친구, 담배를 많이 피워요. 하지만 사실 담배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줄여요도 안 돼요. 이제 담배 안 피워요. 담배 이제 끝! 이제 담배랑 만나지 않을 거예요. 데이트 안 할 거예요, 담배랑. 괜찮아요? 자, 이거 동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끊다. 발음은 끊다. 끊다. 끊어요. 아유 어유 하면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다는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조금. 많았는데 조금 하면 줄이다 될 거고요. 끊다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담배를 끊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 같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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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기 연습을 이거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살면서 실수 많이 하지요? 네,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자,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할 때 실수한 적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들은 실수는 선생님한테 생선님 말하는 거. 여러분 생선 알아요? 생선, 생선. 이거, 이거 물고기, 물고기. 피시. 네, 그런데 김생선님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하지만 너무 귀여운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하면 계속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가 아니고 실수한 말들은 잘 기억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한번 읽어 보셨지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읽어 보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읽고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수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근에 한 실수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실수 있어요? 음,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 어떻게? 언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왜 했어요? 음, 그리고 실수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선생님은 요리할 때 실수 했어요. 음,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고, 설탕 넣어야 되는데 소금 넣고, 뭐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실수 많이 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요, 앞으로. 뭐 이런 실수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무슨 실수 했지? 언제 했지? 왜 했지? 생각해서 말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리할 때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적이 있어요. 소금하고 설탕이 비슷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탕이었어요. 아이고. 자, 음식이 너무 달아서 맛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이려면, 그렇죠? 앞으로 잘 확인하고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도 언제, 언제 실수했어요? 그리고 왜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렇게 실수 이야기 한번 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시죠? 외국어 공부할 때 실수? 당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말하는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t불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 te